4 푸푸 쿠쿠 하세요 쿠쿠 오늘의 국방은 오늘 국방은 피카츄 돈까스 저희가 완전 추억의 돈까스인데요 약간 분식집에서 피카츄 모양 돈까스 파는 거 보셨나요? 요즘에도 팔라나? 라떼는 팔았는데? 다진 고기를요 소스는 여러가지 만들자 기본이랑 조금 매운거 불닭소스 이렇게 그렇게 많이 먹을건 아닌데 전 솔직히 이거 밑간을 해야되는지 안하는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제 맘대로 넣을게요 막둘 넣고 간장은 한 스푼만 넣어요 그리고 후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진짜 조금밖에 안했거든요 어차피 소스가 있잖아 그런 다음에 비닐장갑이 없어요 이걸 안 뺐네 좀 떡지게 하는건 어떨까 그러면 잘 뭉쳐지지 않을까요 님들 좀 죽여주는거지 애들을 여기다가 이제 노른자를 넣어줄겁니다 저요? 22살년 양심없는 부추해 자 노른자만 이렇게 빼주세요 셰프님 혹시 남는 흰자는 어떡하나요? 버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느낌이 안좋으니까 숟가락으로 비벼주세요 나는 좀 부침가루를 넣을게 이게 맞아? 난 모르겠다 잘 종이 오일을 요렇게 깔아주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피카츄 모양을 만들건데요 약간 이런거 보면 되겠죠? 좀 피치로 해주세요 조용히 해야 돼요 그런거 못 고릅니다 아 아니야 피카츄 돈가스 모양을 보면 되잖아 아 바본가? 요 모양을 따라야겠습니다 개 멍청이라뇨 졸라 잘만드는데 이거? 이거 졸라 잘만드는데? 뭐지? 꽤 똑같은데? 왜 달라? 기가 너무 작다고? 아 근데 너무 두꺼운거 같아요 좀 더 얇게 해야 되지 않을까? 아닌가?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? 사장님 혹시 파일이랑 꼬부기 돈가스는 안되나요? 파일이 꼬부기 둘 중에 하나 골라 아 언니만요 사진좀 보고 미친 피카츄 만들어야겠다 아 처음걸 더 잘한거 같은데? 두개를 만들어줍니다요 고민을 했는데 이걸 얼리세요 몰라 모양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이대로 튀기면은 애들이 다 부서져요 이 상태로 얼려주세요 이거만 아빠 쓰라 그러지 뭐 그건 좀 얘를 흰가루에 소유기를 묻혀주시고 부서지지 않게 하세요 오 부서질거 같애 결합물 묻혀주시고요 빵가루 오 안돼 안돼 부러지기 시작해 부러지기 시작해 바로 올립니다 여러분 안돼 바나나처럼 목을 그냥 뽑아버리시네 아이고 불쌍한 피카츄 샤랍 샤랍 빠큐 사망 바닥에 다 흘렸어 어떡해 난 죽었어 아빠한테 일단 이 친구들을 넣어줍니다 근데 오늘은 좀 괜찮다 인정? 사고 별로 안쳤다 인정? 그냥 사서 먹자 그럼 제 컨텐츠 망하잖아요 나도 방송 안하면 사먹지 누가 굳이 만들어 먹겠어 바깥의 컨텐츠 사교채기 근데 솔직히 님들도 요리하면 이럴걸요? 오늘의 준비물 자 오늘 소스 준비물은 케찹 고추장 간장 간장 올리고당 슬탕 고추장을 한스푼 반 정도? 그리고 케찹을 한.. 두스푼 세스푼 설탕 한스푼 두스푼 아 한스푼 반 올리고당 한스푼 두스푼 간장 한스푼 맛보고 조절할게요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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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넣어주면 돼요 마늘 한우동도 넣고 아 마늘 넣으면 맛있어 나는 이 맛이 좋긴 한데 추억의 맛은 좀 더 달아야 되잖아요 뭔지 아시죠? 설탕을 한스푼 정도 더 넣고 어 진짜 그 피카츄 소스 맛 나 자 텐바위 투 방금 뭐였죠? 야 방금 뭐였어? 방금 뭐였어요? 방금 뭐였어요? 점점 불가사리를 닮아가는데요 아니요 똥인데요 아니요 똥인데요? 좀 잘라졌어 애가 아 어떡해 아 이거 어떻게 뒤집어 방금 괜찮아 괜찮아 큰 애가 아직 남았다 반두대 피카초야 미안하다 야 근데 이건 500원보다 비싸다 솔직히 안 돼 제발 못 뽑아 뭐가 찢어지지 마 제발 아직 덜 익은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이 사람들 진짜 어이없는게 채팅 뒷불도 없다가 망하니까 바로 키키키키 치는 것 봐 아 사과 해 말걸지마 나 다시 할거야 기름 다시에서 조심하세요 이거는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아 Landside елnah 아 깜짝아 괜찮아요 여러분 자, 바로 튀겨주세요. 성공했어. 한번 먹어볼까? 레알 피카츄 돈가스 색깔 아닙니까? 오, 얘가 이렇게 해서 꺾였는데요? 이번엔 피카츄가 메세지가 됐네. 고등록 됐어요.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맛있다니깐요. 오늘의 국방은 성공. 오, 진짜 성공.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맛있어. 근육 피카츄라고? 어때요? 근데 죄송한데 피카츄는 어디 있나요? 왜 실패인데? 원래 부먹이지. 피카츄를 누가 찍먹으러 먹냐? 맛있다. 나 배불러. 어, 배터리가 5%라고? 갑자기? 갑자기 5%대 알려준다고? 아, 진짜. 어? 마헤야, 기다려. 야, 뭐야. 야, 마헤야. 여러분, 안녕. 안녕하세요. 마헤 왔어요, 마헤. 아, 저 새끼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. 아, 피카츄 돈가스 먹이는데. 아쉽네. 아, 미혜 요즘 어떻게 지내냐면 해창으로 지내요. 제 해창 됐어요. 제 바디프로필로 저 때 찍었어요. 와, 이거 보여주자 우리. 얼굴 자르고. 와, 개쩐다. 아, 되게 부끄러워. 얘, 얘 그때 사람처럼 안 살았어. 맨날 닭가슴살 이런 거 먹고. 뭐 이상한 거 먹고. 뭐 볶음 이상한 거 막 먹고. 와, 개쩐다. 미혜 여신일 거라고? 나도 진짜 절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. 다스라 안 되겠다, 너도 장난 아니잖아. 바쁘 찍자. 염소한 거. 말랑말랑 착쌀떡 같지 않아요? 내가 만지는 거? 오약. 아, 근데 너무 귀여우니까 뽀뽀 안 먹어. 뽀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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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. 쑥. 하아. 앞의 пом Fairy people, 한 번 더 원하면 손. 오케. 뽀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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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hí, nach.